이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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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포인트 과거 이승기 유나 사랑 정말 안타깝게도 이승기 유나 결빌 현재 이승기 이다인 사랑 유나 인스타그램 댓글창 난리 이승기와 이다인의 열애 소식이 전해지자 전여친 유나 인스타그램에 달린 댓글들 유나에게 전 연인의 새로운 열애 소식을 전한 누리꾼들에게 비난의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 가수 겸 이승기가 배우 이다인과의 열애를 인정한 가운데 소녀시대 유나의 인스타그램에는 팬들이 몰려와 짓궂은 댓글을 달았다. 승기랑 다인이 사귄다. 이승기 유난도 줘서 후회해라. 등의 댓글을 남겨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승기 이다인 사랑의 후폭풍 견밀히 남편 주가 조작 이승기 팬들 결혼 반대 견밀히 남편 이용원 주가 조작 혐의 구속 과거 견밀히 남편 구속 예전 견밀히 남편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적이 있다. 하지만 최근 견밀히 남편의 주가 조작 사건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견밀히 자택 남편의 눈초래가 몰리는 상황이며 남의 피눈물로 90억짜리 집에서 산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승기의 사랑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못 궁금합니다. 이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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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규의 술을 찾았던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다. 제발 내일 아침에 눈 뜨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했다. 이명규는 모든 것을 잃고 밤에 잠이 안 왔다. 소주를 한 병 마시면 잠이 잘 왔다. 그러다 두 병 세 병 마시게 됐고 술만 마시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흡기야 알코올성 치매가 왔다며 어떤 때는 자고 일어나니 팥줄 쏟아라 라고 고백했다. 최근 이명규는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술을 끊었으며 그는 술을 끊길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돈 없어 15일만에 찜질방 퇴출 눈앞이 깜깜했는데 지하철에서 한 전도사를 만났다.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된 사연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양식 야구보소 4장 7절 8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승기 세례 받다. 이승기는 2016년 2월 1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수했으며 2016년 2월 입대한 가수 이승기가 에덴교의 소강성 목사에게 기독교 세례를 받는 근황이 포착된 가운데 군대에서 쓴 손편지가 화제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승기가 기독교식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담은 근황 사진이 올라왔으며 이승기는 기독교식 세례를 받기 위해 여러 병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지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고 있다. 이승기 근황 사진 공개에 앞서 이승기의 공식 팬클럽 카페에 이승기의 손편지가 게재되었다. 이승기 손편지 해당 편지에서 이승기는 훈련병 이승기입니다. 입대 날 정신이 없어서 팬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하고 급하게 헤어진 것 같아 내내 마음에 걸렸다.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종교활동은 기독교를 갔는데 왜 군인이 단것에 환장하는지 여기 와서 피부로 느낍니다. 목사님 뒤에 쌓아놓은 가나파이가 장발장 뺨 때릴 정도로 훔쳐서 먹고 싶었습니다. 예배 내내 오늘의 연애 당시 팬들이 제작해준 초코파이가 미친 듯이 생각났습니다. 왜 관심 가져주지 못했을까 우리의 초코파이에게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네티즌들은 사진 속 이승기의 모습을 보며 다른 생활 청년은 군에서도 변함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육군 훈련소에 입소한 이승기의 근황을 담은 사진 두 장이 게재됐으나 후에 사진은 삭제됐습니다. 이승기는 2017년 10월 31일 제13 공수특전여단에서 특전병으로 병역 의미를 성실히 수행하고 병장 만기 전역하였으며 이때 특급 전사와 전투 공수 특전병을 동시에 획득하는 등 몸을 부지런히 가꾼 덕인지 전역 이후 짐승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승기 윤아 사랑과 결별 이승기의 이상형 일편단심 승기의 이상형 윤아 서로가 서로의 이상형 이선희 소녀시대 윤아 예쁘지 않니? 이승기 네 솔직하게 정말 예뻐요 이실짓고 윤아씨 좋아합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소녀시대 윤아가 결의 중인 가운데 과거 이상형 발언이 새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과거 다양한 방송을 통해 이승기는 윤아를 이상형으로 침묵한 바 있습니다. 2009년 추석 특집 KBS 이승기의 이상형 월드컵에서 이승기는 신민아, 전지현 등을 제치고 최종 윤아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소녀시대 유리는 윤아의 이상형도 이승기시다 라고 언급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승기가 MC를 맡은 SBS 강심장의 첫 게스트로 출연한 윤아에 대해 이승기는 윤아를 향한 마음을 여실히 드러냈고 출연진들은 그렇게 좋냐고 놀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승기는 좋아 죽겠다며 윤아 바라기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2013년 10월 8일 저녁 이승기가 일본 콘서트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향한 곳은 윤아의 집 삼성동에 있는 A 아파트였다. 이승기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윤아를 태워 두 사람은 한강 눈치로 향했으며 항변 데이트를 즐겼다. 한 시간 정도 흘렀을까 이승기가 다시 차를 돌렸고 윤아를 집에 내려줬다. 윤아의 어깨에는 쇼핑백에 들려 있었으며 이승기가 일본에서 사온 선물이었다. 이승기는 단 한 번도 운전석 밖을 떠나지 않았고 윤아의 얼굴 또한 차에 오르내릴 때만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둘은 비밀스럽게 사랑을 키워갔다. 둘의 만남은 상당히 조심스러웠으며 언제나 이승기가 윤아의 아파트로 갔다. 주차장에서 픽업을 했고 인근 골목길에 차를 세웠다. 두 사람 모두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기에 집 밖 그리고 차 안에서 만나는 게 전부였다. 두 사람은 글로벌한 스케줄 속에서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갔다. 윤아가 싱가폴 공연을 끝나고 입국한 10월 13일 둘은 남산으로 향했다. 언제나처럼 차에서 내리지 않았으며 순환도로를 왕복하는 드라이브가 전부였다. 이승기와 윤아를 이어준 건 순전히 서로에 대한 호감이었으며 이승기는 언제나 자신의 이상형으로 윤아를 꼽았다. 지난 2009년 신동엽의 이상형 월드컵 2011년 유재석에 놀러와 그리고 강호동과 함께했던 강심장 등에서 일편단심 윤아를 언급했다. 이웃 주민이라는 사실도 둘을 가깝게 만들었다. 이승기의 집과 윤아의 집은 직선거리로 500m 남짓 차로 움직이면 약 1분 정도 소요됐고 심리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는 거리다. 틈새 시간 짧은 만남의 최적의 조건인 것이지요. 특히 윤아가 드라마에 복귀한 이후 이승기의 응원은 상당한 힘이 됐으며 둘은 서로를 조언하고 격려하고 의지하며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러나 톱스타 이승기 윤아 결국 최근 결별 결별 이유는 서로 바쁜 스케줄 탓 정말 안타깝게도 사랑스러운 이 커플은 특히 모범생 커플이라 불리던 두 사람은 아쉽게도 열해 1년 7개월 만에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별 이유는 바쁜 스케줄로 인한 서로에게 소원해진 것인데요. 당시 두 사람 모두 해외 스케줄로 인한 바쁜 남날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이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승기 이다인 다시 찾아온 사랑 이 둘의 사랑은 과연 어떻게 될까 안타깝지만 현재까지도 SNS에서는 찬반 공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승기님 과거 군대에서 세례를 받던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요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튜브였습니다. 저의 영향을 감사합니다.